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 동안의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셧다운 3시간 전에 급한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여야가 타협을 통해서 45일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되었구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이 안될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지원 예산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과연 45일 이후에는 셧다운의 언급이 사라질 것인가? 재언급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셧다운 진정 이후에 월요일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00분께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1400분 중에서 70%가 월요일 시장 상승한다라고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투표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1400분의 70%면 980분께서 거의 1000분 가까이 상승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셧다운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을 테고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심과 대중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투표대로 시장이 흘러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로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탑 50을 가져왔습니다. 순 매수 결제 기간별로 보시면 결론적으로 빨간 박스만 보시면 아이온 QTQQQXXL 즉 기술주, 반도체, 성장주 위주로 매매가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고요. 예전에 TMF 채권에 대한 매매 순위가 높았던 그 기간이 지나가고 현재는 기술주, 성장주, 반도체주의 높은 순위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9월달 수익률 계좌 공개를 통해서 결산을 냈고요. 9월달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간보다 마이너스 손실률이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9월달 쉽지 않았던 시장이었다. 2023년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보다 비관적인 관점도 섞어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4개의 계좌는 주식의 관점에서 수량과 가격을 모아두었던 현재 계좌 상태이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평균 수익률이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계좌 상태는 작년 9월, 10월, 11월 이맘때쯤 폭락하고 바닥을 형성할 때 꾸준하게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해주었던 계좌들이 지금과 같은 높은 위치에서 상승과 행보를 이어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폭락과 조정이 온다면 지금도 철저한 원칙과 분할 매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시장이 셧다운 악재가 해소가 됐다고 해서 상승할지 하락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크게 쏠렸다는 점이 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대중과 뭔가 다르게 하지 않고는 뛰어난 성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아까 보셨던 4개의 계좌. 이때 작년 폭락장 때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때 저는 오히려 원칙대로 더욱더 분할 매수를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요. 이때 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댓글만 보시더라도 엄청난 악재와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칙대로 대중과 다르게 매매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중줄이 하나 둘씩 관심이 쏟아지고 모여들 때 단기적으로 주가는 높은 상승을 맞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동시에 하락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 시장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상승, 객상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반면에 하락 확률도 동시에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을 보수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대중의 관심이 끝나고 대중들의 매도와 차이시렴 매물로 폭락장이 진짜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영상으로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딱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집중적으로 매수할 종목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종목에 맞춰서 분할 매수 원칙대로 꾸준하게 시장을 참여해주셔야 되고요. 매매를 진행하실 때 100% 몰빵 매수, 100% 비중 매매하시기보다 현금 조절하시면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원칙대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서 동시에 감정 통제 기계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하시고 마지막으로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실행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를 하다가 폭락장이 안 오고 상승장 다시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현재 내가 가진 물량 그대를 보유하면서 그대로 함께 시장과 상승을 하면 되고요. 추세선 상단에 닿을 때 상황에 따라서 비중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부분 매도를 해주시면서 현금 또한 늘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바닷건에서 평단이 좋고 수량을 잘 모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매도할 이유 없다. 이쁜 가격대 수량 그대로 가진 물량 보유하시면서 시장 여유롭게 바라보시는 것이 나중에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셧다운 문제가 해소가 됐지만 불과 45일의 기간을 확보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이 좀 있으면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급격하게 반전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차분히 시장 여유롭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낙관적일 때 비관적인 요소도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편중된 관점보다 여러가지 관점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들이는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자해를 이루는 그달까지 이왕이었습니다.